저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댓글에 막 그런 분들 많이 올려주시네요, 정말. 소장님을 공격하기 위함이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기 보시면 저도 진보이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는 있어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잘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제가 이런저런 건설적인 좋은 또는 비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빈데스 집사라 정책을 세게 해서 그때 집값이 올라와 있는 걸 잠재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되게 포괄적인 어떤 규제 체제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사실은 계속 이제 뭐 두더지 잡기식에 선방망이 어떤 규제, 핀색 규제라는 이름의 찔끔 규제들만 계속했거든요. 그게 사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내성을 키웠고, 그게 이제 2018년 거치면서 폭발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했고, 김수현 교수가 사실은 당시에 사회수석이었잖아요. 맞아요. 사회수석일 때 사실은 그 중간에 한 번 사석에서도 만났습니다. 만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왜 좀 더 가감하게 하지 않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때 그분이 하여튼 길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 임대사업 등록제 이런 것도 사실은 했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책이 정말.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분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길래 이게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었죠, 사실. 아니,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만 있고 예를 들어서 각종 종부세라든지 무슨 금보류라든지 이런 거 깎아주는 혜택만 있고 맞아요. 페널티가 없는 정책이 어딨냐, 이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양도세 중가한다, 정부세 강화한다라고 막 쓸레발은 쳤는데 결국은 그게 다주택 임대사업 등록제 그게 다주택 투기자들 위한 조세 피난처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그쪽으로 피난처를 만들어줬고 그러다가 계속 내성을 키워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계속 그때 그때 불쭉불쭉 솟아오르고 그때 또 유동성, 코로나 또 유동성 또 그분이 같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인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사실 문재인 정부 깔려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멀리서 보면 그리고 자꾸 정파적 관점에서 이게 대립구도를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쳐요. 사실은 우리 대다수 서민들 관점에서 정말 이 정책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코로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 제일 많이 푼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상대 규모로 가계부채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집값도 가장 많이 띈 편에 속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부동산화 통계를 가지고 별로 안 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한 집값 상승률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분명히 정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영권적 투기 왜 일어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0대, 40대 전반까지 젊은 사람들의 투기 성향 이것만으로 책임을 몰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판한 것도 문제고 그렇게 탐욕을 부린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 대출을 해줬다니까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대출 풀어주고 니네들 우리 저금리에 심지어는 1%대 대출 정책 내주면서 집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죠. 그런 정책 실패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히 세계적으로 그냥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정파적 관점을 가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면접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하나? 지금 사실 정권은 이미 바뀌었고 맞아요. 윤석열 정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미 이제 물론 과거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또 얘기까지 하려면 당연히 과거에 대한 정책과 평가와 진단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파적 관점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내용 그리고 정확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그 정책당국이 올바른 정책으로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정치 교체,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소장님은 경제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 이 책이 딱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내용 가계부채 부동산 공화구 하면서 같이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1년 정도 딱 거의 지났잖아요. 제가 이 책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고 리뷰하면서 느껴본 게 야 이거 거의 뭐 맞아갔는데? 그런 느낌일 정도로 다른 옛날 책들과는 좀 다른 또 부분도 있고 어떤 게 달랐나요? 농담이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책을 이게 이 책이 작년 8월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런 주제의 핵심 중에 하는 그 금융 민주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선대인 소장께서 이 정도의 통찰력은 정말 엄청난 내공을 엄청 쌓아가셨구나 정말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좋게 봐주시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한번 간단히 평가를 좀 해주시고 어차피 그때 한 1년 전에 이걸 쓰시면서 소장님께서 보셨던 그런 대한민국 위기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1년 동안 진행이 되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사실상 이걸로 정말 힘든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냥 오늘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면 민주당 정부 계열의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뭐 조언이든 비판이든 이렇게 해왔지만 이게 좀 지나고 보니 이게 그 양쪽 거대 정당 자체가 정치 세력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실력이 없다. 이 사람들.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나 경제나 이런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또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사람들 마음을 잃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맨날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실력은 없는데 사람들이 막 이거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대정적인 어떤 그때그때의 대정요법들을 내놓는데 그게 당장은 좀 정상을 완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누적시켜온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 계속되어 온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이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 오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수십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거의 5억 이상 5억까지 되는 건가요? 되는데 전세 자금 대출 규모만 처음에 1조, 2조로 시작했던 게 60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게 이런 거예요. 전세 자금, 전세 가격,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갭 투기가 승인하면서 전세 가격에도 버블이 발생하고 매매가 올라가니까 전세가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제대로 된 정책들을 써서 이걸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가는 정책들을 써서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고통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그 노력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이 벌어져서 아니, 죄송합니다. 전세가, 기존 전세가하고 지금 새로 형성되는 가격하고 갭이 커지니까 힘들지. 전세 대출을 그만큼 해줄게. 이게 당장은 올려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정책 같지만 결국은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서 계속 전세가격을 밀어올린 거거든요. 그것도 또 빚이잖아요. 네. 그게 빚일 뿐만 아니라 그 전세가격을 밀어올리니까 당연히 전세가 올라가니까 다시 매매가를 올라가는 걸 합리화해주고 맞아요. 우리가 갭특이라고 하는 것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을수록 좋은 건데 그 갭을 좁혀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처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전세 대출 더 해줄게. 그게 당장 대정적으로는 니네들 힘든 전세 자금 대출 늘려서 전세가 올려주는 수 있도록 자금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게 전세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정상을 더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빚네스 집사라 정책 본격적으로 실시한 게 그래서 2014년, 2015년에 보면 가계부채를 그래프를 나타내면 그전까지 평균 한 60조 원 1년이 늘어나다가 이 두 해 동안 한 130조, 140조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금 가계부채 증가량을 줄였다가 코로나 들어오면 또 이걸 이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경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로 급격하게 늘려버려서 또 제가 가계부채 2차 폭증기라고 부르는데 이때도 한 130, 140조 원 늘어납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코로나 속에 국가재정이 보통 국가재정이 직접 지출을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가계나 자영업자, 소공 다 그쪽으로 빚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걸 공공이 부담해서 충격을 견뎠다고 한다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그렇게 빈사 상태로 무너지고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보상이나 해줬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자기네들의 경영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업상에 오판을 해서 그런 거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코로나 방역이라는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인데 이거는 이른바 우리가 근대사회의 어떤 깃털이라고 하는 사회계약란에 따르면 당연히 이 국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추경 완화 가지고도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끌려다니면서 기재부의 그런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세력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재정은 제대로 늘리지 않으면서 가계부처를 확 늘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 실패가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도대체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결국은 실제로 정책의 방향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흐름이 늘 바뀌지 않고 기획재정부는 여당으로 바뀌나 야당으로 바뀌나 지금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기조로 늘 가고 지금 추경호 장관이 하는 것도 같습니다. 조금만 포장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달라지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 규제책이다 이렇게 내놓고 지금처럼 떨어지면 어떻게든 또 집값 올리려고 길을 쓰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하는 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최장 대출 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주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 지금 다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가열지구 이런 규제들 다 풀고 있잖아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은 40% 정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례보금자리론 또 해주면서 지금 집값이 충분히 빠졌습니까?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빠진 상태인가요? 그런 상태도 아닌데 이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면서 그 정책 자금을 풀어서 이걸 결국 부동산 떠받치는 불쏘시계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건데 얼마나 한심한 정책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떤 정파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게 한국의 정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실력들이 없다 양쪽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산업,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미래를 향후 20년, 30년 끌고 갈 굉장히 큰 먹거리 산업이고 이거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전 세계에서 돈 남세 제일 잘 맞는 투자 은행이 보고서를 내서 이야기하는 게 향후 2030년까지 2차 전지의 평균 수출 신장률이 33% 정도 된다. 그래서 한국의 GDP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교해서 0.3%포인트 매년 끌어올리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차 전지 산업을 그때부터 엄청나게 밀었어야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미는 동안에 한국은 뭘 했냐 하면 수소 경제에 이걸 외치고 앉았다고요. 수소 경제도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굳이 따지면 이미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게 뻔해지는 시기에 전기차에 어떤 지원하는 역량에 비해서 수소 경제 이게 사실은 뭔가 삼박한 정치 슬로건을 내걸기 위해서 수소 경제를 외쳤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성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한국이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가 돼 있긴 하죠. 그런데 얼마냐? 만 대 되나요? 만 대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1위겠어요?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한국만 잔뜩 그렇게 수소차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성도 없는 거 지금 당장. 그런데 이미 전기차는 수백만 대씩 팔리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리고 이미 한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앞서갈 수 있고 배터리 산업은 중국 시장을 벗어나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배터리 시장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한국 스스로가 전기차 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더 빨리 구축한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윤석열 정부는 차라리 어쨌거나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꾸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아니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에너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키워가야 되는 산업 분야이고 중요하죠. 탄소중립은 지금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데 그런 마당에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다는 게 태양광 풍력 지원 그동안 하던 거 다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로 간다는 식으로 확 다 줄여버리고 원자력을 더 키우고 쉽게도 지금 원전을 자꾸 밀고 있는데 이게 원전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태양광 풍력 시장에 비해서 원전 시장의 규모가 100분의 1도 안 돼요. 향후에 맞아요. 맞아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누가 기독권 언론에서 조작하는 거 보니까 원전 시장이 이렇게 크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 원전 개발 시장이 아니고요. 원전 해체 시장. 해체 시장.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훨씬 커져요. 맞아요. 그 뒷처리 후처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론 원전은 비중이 높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에 오히려 초점을 두고 해체 시장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원전 시장 다 때려 그것도 원전 시장이라고 하면서 통계를 들이미는데 뭔 센스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다른 나라도 뭐 그렇지 않아? 아니 다른 나라가 그러면 왜 중국은 2010년대부터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내세워서 전기차 시장을 그렇게 키우고 배터리 산업을 그렇게 키웁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트럼프 때 한편으로 역주행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IRA 법안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그 세부 내용은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이거 육성하는 정책이거든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죠. 네. 그걸 해서 결국 중간선거에서도 이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80%거든요. 그럼 노르웨이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노르웨이는 영해 쪽에 영해에서 기름을 엄청나게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게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탄탄한 규모가 큰 영기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화석연료의 상당 부분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전기차 침투율이 80%예요. 그리고 유럽 안에서도 가장 배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7만 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냐? 전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여야 가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들을 키우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권이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실력도 없어. 국민의 힘도 시대착오적이고 민주당 정부도 보면 이런 전기차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보다 자기네들 정치 슬로건 내거는 거 좋아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니 경제 전문가 한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에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처음부터 부동산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변호사 하던 사람 그다음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세미나 해가면서 그렇게 경제 알고 부동산 아는 정도지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인가요? 저는 일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분리하기 어렵잖아요.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안 됩니다.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를 어렵게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오히려 경제를 자기 사유하고 또 전문성이라는 그런 틀을 쌓아서 되게 왜곡하거나 그래서 저는 정말 상식에 기반한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떼어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